마카베오상 1장 기띔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립보의 아들인 알렉산드는 페르시아와 메대의 왕 다리우스를 처부수고 그 왕권을 차지하여 그리스 왕국을 손에 넣은 다음 수없이 전쟁을 하여 숱한 성을 점령하고 세상의 많은 왕을 죽였다. 알렉산더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여러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였다. 온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하였고 그는 우쭐하여 오만해졌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모아 여러 고울과 나라와 왕국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 후 알렉산더는 알아 눕게 되었는데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어릴 적부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장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왕국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알렉산더는 12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것이다. 그 장교들은 제각기 자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자 모두들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뒤를 이어 오랜 세월을 두고 집권하였다.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온 세상은 그들의 학정에 몹시 시달렸다.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도다났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왕이 되었다. 그 무렵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주위의 이방인들과 맹략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였습니까? 하고 꾀었다. 이 말이 그럴듯하여 백성들 중에서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곧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우고 한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푸톨레메오를 공격하였다. 푸톨레메오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버렸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의 여러 요새 도시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험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재단, 등경과 그 모든 부속물, 제사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다. 또 금,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 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는 큰 슬픔이 넘쳐 지도자와 원로들이 탄식을 하고 처녀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간 곳이 없었다. 신랑들은 슬픔에 잠기고 신부는 신방에 앉아서 탄식만 하였다. 온 땅은 주민들의 슬픔으로 초상집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였다. 그로부터 2년 후 안티오크스 왕은 유다의 여러 도시에 조공징수관을 파견하였다. 그 사람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짓 평화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벼란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수히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사면의 성벽을 파괴하고 안효자들을 포로로 삼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의 군졸들은 강한 성벽을 높이 쌓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서 다윗의 도시를 재건하여 자기네들의 요새로 삼았다.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인들과 유다인 반역자들을 그 요새에 배치하여 기반을 굳혔다. 또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그곳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은 크게 위협을 주는 성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밤낮으로 괴롭히는 사악한 원수가 되었다. 성소 주위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고 그 성소는 원수들 손에 더럽혀졌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버려 예루살렘은 이국인의 거처가 되었고 재고장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이 되어 그 자녀들은 그 땅을 버리고 갔다. 그 성소는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축제일은 변하여 통곡의 날로 변하고 안식일은 웃음거리가 되고 명예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난 날 영광을 누린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찬란하던 때는 가버리고 상복을 입게 되었다.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칭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재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재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재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 일을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안티우쿠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서 각 도시마다 희생재물을 바치게 했다. 많은 유다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방곡곡에서 나쁜 짓이 마구 저질러졌다.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145년 기슬레우월 15일에 안티우쿠스 왕은 번제재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금방 여러 도시에 이교재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재단 위에 새로 세운 재단에 희생재물을 바쳤다. 자기 아이들에게 한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한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마카베오상 2장 유다지방 예루살렘에서 여러가지 신성 모독이 범해지는 것을 본 마따디아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이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영광이던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의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이 왕국을 나누어 먹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던가. 이 왕국은 그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의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다. 이제 더 살아 무엇 하겠는가. 마따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들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린 다음 몸에 삼배옷을 두르고 슬피 통곡하였다. 안티오크스 왕은 유다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이교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모데인시로 보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지만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따로 떨어져 한데 뭉쳤다. 그러자 왕의 부하들이 마따디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들과 형제들의 지지를 받는 당신은 이 도시의 훌륭하고 힘있는 지도자여. 모든 이방인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이 다 왕명에 복종하고 있는 터에 당신이 앞장선다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많은 선물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오. 그러나 마따디아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용토 안에 사는 모든 이방인이 왕명에 굴복하여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끝까지 지킬 결심이오. 우리는 하늘이 주신 율법과 규칙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어. 그리고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대인 재단에다 희생 재물을 드리려 했다. 그것을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 올라가 재단 위에서 그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재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전에 비누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물이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거리에 나서서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재산을 그 도시에 버려둔 채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해갔다. 정의와 율법을 따라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나아갔으며 그들의 처자들과 가축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너무나 심한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광야로 피해가서 숨어 살고 있다는 보고가 다위세성 예루살렘에 있던 왕의 부하들과 군사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큰 군대가 그들을 쫓아 나섰다.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다라 맞은편에 진을 치고 안식이를 골라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다. 그리고는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젠 그만두고 나와서 왕명에 복종하여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고 크게 외쳤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왕명에 굴복해서 안식이를 더럽힐 수는 없다.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의 피신처에 방벽을 쌓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이를 택해서 공격해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은 천명이나 되었다. 마따디아와 그의 동지들은 이 소문을 듣고 동포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미 죽어간 형제들을 본받아 우리의 관습과 규칙을 지키느라고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기로 한다면 멀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이 지상에서 몰살시키고 말 것이다. 그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이리라도 맞서서 싸우자. 그래야만 피신처에서 죽어간 우리 형제들처럼 몰살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일부 하시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합세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지지하여 합세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죄인들과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들을 쳐부수었다. 이때 살아남은 적군들은 이방인들에게 도망쳐가 피난처를 얻었다. 마따디아와 그의 동지들은 이교재단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헐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어린이로서 한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강제로 한례를 받게 하고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어 갔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왕들의 손에서 율법을 구해내었고 죄인들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마따디아는 임종할 날이 왔을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만과 횡포가 득세한 지금은 멸망의 때여 격렬한 분노의 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위하여 혼신하여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룬 업적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은 큰 영광과 불멸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란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요셉은 공경에 빠졌어도 개명을 지켜서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 조상 비누하스는 그의 큰 열성 때문에 영원히 사제직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받았다. 요소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여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고 갈렙은 회중 앞에서 올바르게 증언하여 땅을 물려받았다. 다윗은 그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영원한 왕관을 차지하였으며 엘리아는 불타는 열성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올라갔고 하나니아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불구덩이에서 살아나왔으며 다니엘은 끝내 결백하였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살아나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명심하여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 죄인이 위협하는 말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의 영광은 벌레가 우글거리는 똥더미로 변한다. 죄인은 오늘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죽어서 흙이 되고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 굳세워져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다. 여기에 있는 너희 형 시모온은 내가 알기로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항상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시모온은 너희에게 아버지 구시를 할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장사인 유다 마카베오는 너희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여러 이교도들과의 싸움을 지휘할 것이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모두 규합해서 내 동포들의 원수를 철저히 갚아야 한다. 너희를 학대한 이방인들에게 복수하고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켜라. 마타디아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고 그의 조상들의 뒤를 따랐다. 그가 죽은 것은 146년 그의 조상들이 묻힌 모데인의 묘지에 묻혔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다. 마카베오상 3장 마타디아가 죽은 후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유다가 그를 계승했다.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와 합세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를 도와 이스라엘 전쟁을 기쁜 마음으로 치렀다. 그는 자기 민족의 영예를 널리 떨쳤다. 그는 장수처럼 갑옷을 입고 온갖 무기를 허리에 차고 많은 전쟁에 임하여 칼을 휘둘러 자기 진영을 보호하였다. 그의 활약은 사자와도 같았고 짐승을 앞에 놓고 으르렁대는 새끼 사자와도 같았다. 그는 범법자들을 뒤쫓아가 잡아내고 자기 민족을 괴롭힌 자를 태워 죽였다. 범법자들은 그 앞에 위압당하였고 악을 일삼은 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민족의 구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많은 왕들에게 쓴 잔을 마시게 하였고 자신의 활약으로 야곱을 기쁘게 하였다. 사람들은 영원히 그를 기념하여 그를 축복하리라. 그는 유다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찾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였다. 그의 명성은 땅끝까지 퍼졌고 흩어진 민족을 그는 다시 모아놓았다.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모아 큰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왔다. 이에 유다는 나아가서 그를 맞아 쳐부수고 죽여버렸다. 적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나머지는 도망쳐버렸다. 유다인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아폴로니우스가 쓰던 칼은 유다가 차지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 그 칼을 가지고 싸웠다. 시리아군 사령관 세로는 유다가 충성스런 역전의 용사들을 많이 모아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내 명성을 떨칠 때가 왔다. 왕명을 무시한 유다와 그 졸도들을 무찌르고 이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자. 그때의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인들도 대군을 조직하고 그와 합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데 협력하였다. 그들이 베토론 언덕 가까이 왔을 때 유다가 얼마 안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다. 유다의 부하들은 자기들을 치러 나오는 적군을 보고 유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요를 가지고 저 많고 강한 군대와 어떻게 싸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힘에 달려 있다. 불손하고 무례한 놈들이 작당하여 우리와 우리 처자들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덤벼들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율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을 짓부수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금 더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이 말을 마치고 세론과 그의 군대를 급습하여 부수었다. 유다는 베토론 언덕을 내리달려 평지까지 적군을 쫓아갔다. 적군은 800명이나 쓰러져 죽고 나머지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갔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주위의 이방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유다의 명성은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의 전쟁 이야기는 모든 이방인들 사이에 자자하게 퍼졌다. 안티오크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놓아여 사람들을 온 왕국으로 보내 용사들을 모아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국고를 열고 군인들에게 1년분의 봉급을 나누어주며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결과 국고의 돈이 다 떨어졌고 옛부터 내려오는 각 지방의 풍속을 없애버린 데서 생긴 내란과 재앙으로 여러 속국에서 들어오던 조공조차 잘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왕은 예물을 아낌없이 주는 등 지금까지 어느 왕보다도 더 많은 경비를 써오다가 지금 그럴 만한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크게 당황한 나머지 페르시아로 가서 여러 속국들에게 조공을 빼앗아 드리고 많은 돈을 긁어오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왕족 중 타고난 인물인 르시아에게 왕의 직무를 맡겨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접경까지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왕자 안티오쿠스를 맡아 기르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군대의 절반과 코끼리 부대를 주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병력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소탕하여 모두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유다인에 대한 기억조차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온 용토에 이국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고 그들의 토지는 모두 이국인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왕은 147년에 자기 군대의 나머지 절반을 이끌고 수도 안티오쿠아를 출발하여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북쪽 지방의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진군하였다. 한편 리시아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푸톨레메오와 니가노루와 고르기아를 뽑아 유다 땅으로 보냈다. 이들은 왕의 측근 중에서도 유력한 인물들이었다. 리시아는 보병 4만과 기병 7천을 주면서 왕의 명령대로 유다 땅을 처부스라고 하였다. 그들은 리시아에게서 받은 온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여 낮은 지대에 있는 엠마오 동네 가까이 이르러 진을 쳤다. 에돔과 블레셋에서 온 한 부대도 이들과 합세했다. 그 지방 상인들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사려고 많은 금은과 수갑을 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찾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용토 안에 적군이 진을 치고 사태가 험악하게 된 것을 알았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켜 버리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쓰러져 가는 우리 민족과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자고 말하고 다 함께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었다. 예루살렘은 집 한 채 없는 황냐와 같이 되었고 드나드는 주민도 볼 수가 없구나. 성소는 원수의 발에 짓밟히고 외인들이 그 요새를 점령하여 이방인의 거처가 되었다. 야곱의 기쁨은 간대 없고 퉁소와 비파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유다인들은 같이 모여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소가 있었다. 그들은 그날 단식하고 배옷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다. 이방인들은 앞니를 우상에게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서를 펴서 앞니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제복과 첫 수확물과 10분의 1세를 가지고 왔다. 맹세한 기간을 마친 나지르인들을 데려다 놓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송소는 짓밟히고 더러워졌으며 모욕을 당하고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를 몰살하려고 한데 모여있습니다. 우리를 없애려는 그들의 계략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팔을 불고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 후 유다는 민중 속에서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지휘하게 했다. 그 당시 집을 짓고 있던 사람들이나 약혼한 남자들이나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있던 사람들이나 겁쟁이들은 율법이 보장한 대로 각각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했다. 그리고 나서 군대는 진군하여 엠마오 남쪽의 진을 쳤다. 그때의 유다가 말하였다. 이방인들은 우리와 우리의 성소를 짓붙으려고 집결하고 있다. 내일 그들과 싸워야 하니 무장을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라. 우리 민족과 우리 성소가 망하는 것을 보는 이보다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카베오상 4장 고루기아는 보병 5천과 정의의 기병 1천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밤중에 출발하여 유다인의 진지를 기습하려 했다. 몇 사람이 요새에서 나와 고루기아를 안내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친히 자기 병사를 거느리고 엠마오에 있던 왕군을 치려고 나갔다. 그때의 적군들은 아직도 진지를 떠나서 흩어져 있었다. 고루기아는 밤중에 유다의 진지에 도달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놈들이 우리를 피해 도망쳤구나 하고 말하며 산속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 날이 셀 무렵 유다는 군사 3천을 거느리고 평야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이 갖춘 갑옷과 칼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들이 본 이방 군대는 단단히 무장을 갖춘 강력한 군대였을 뿐 아니라 기병대의 호의를 받고 있었으며 역전의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을 본 유다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적군의 수요를 두려워 말고 그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파라오가 군대를 몰고 우리 조상들을 추격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출되었던가를 생각해 보아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호소하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들과 맺은 계약을 상기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저 적군을 오늘 무찔러주실 것이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적군은 자기네 쪽으로 진격해오는 유다군을 멀리서 보고 교전하려고 진지해서 나왔다. 한편 유다의 부하들도 나팔을 불고 교전하였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패배를 당하여 평야 쪽으로 도망쳐갔다. 적의 후위 부대는 전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유다군은 게젤과 에돔의 아조토와 얍니아까지 추격하여 적군 삼천명을 죽였다.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일렀다. 전리품을 탐내지 마시오. 우리는 앞으로 더 싸워야 합니다. 고르기아와 그의 군대가 바로 우리 가까이 저 산속에 있습니다. 적을 경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무찌르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전리품을 차지하시오.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산뽕우리에서 적군 몇 명이 이쪽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적군은 자기네 진지에서 여전히 솟아오르고 있는 연기를 보고 자기네 진지가 불타버렸으며 자기 편들은 도망쳐버렸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새파랗게 질렸다. 게다가 유다의 군대가 평야에서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는 블레셋 땅으로 모두 도망쳤다. 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적진을 약탈하여 많은 금과 은과 보라색 천과 주홍색 천과 보물들을 거두었다. 유다인들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찬미 부르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고 찬양하였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살아 도망간 적군들은 리시아에게 돌아가서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다. 리시아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계획한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왕명을 받들 수 없게 되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아 낙담하였다. 그 다음 해에 리시아는 정의의 부대 6만과 기병 5천을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 했다. 리시아의 군대는 애돔으로 들어와서 배술의 진을 쳤다. 이에 대항하여 유다는 군대 1만을 거느리고 맞섰다. 적군이 강대한 것을 보고 유다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종 다윗의 손을 빌려 거인의 공격을 물리치셨으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시종의 손에 블레셋 군대를 넘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 적군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손안에 넘기시고 그 보병과 기병에게 치욕을 안겨주소서 저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으시고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는 저들의 콧대를 꺾으시고 파멸을 당하여 떨게 해주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 칼로 저들을 쳐부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로 하여금 당신을 찬미하여 노래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유다는 적과 교전하여 백병전을 벌인 끝에 리시아 군을 5천명이나 죽였다. 리시아의 군대는 무너지고 생사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울 태세를 갖춘 유다 군의 사기는 점점 올라갔다. 이것을 본 리시아는 안티오키아로 퇴각 전보다 더 큰 군대를 조직하여 유다를 다시 치려고 영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여 다시 봉헌합시다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전군이 집합하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에 있고 재단은 더럽혀졌으며 성전문들은 타버렸고 성전뜰에는 마치 숲이나 산같이 잡초가 우거져 있었으며 사제들의 방은 산산히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고 크게 통곡하며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부르짖었다.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하였다. 유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를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했다. 그들은 더럽혀진 번제재단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재단이 자기들의 치욕거리로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은 예언자가 나타나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성전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었다. 그 다음 그들은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전에 재단과 같은 재단을 새로 쌓았다. 그들은 성소와 성전의 내부를 수리하고 성전뜰을 정화했다. 새로 거룩한 기물을 만들고 등경과 분양재단과 상을 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다. 그리고 나서 재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경의 등에 불을 붙였다. 등불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또 상에 빵을 얹어놓고 휘장을 쳤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소 꾸미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148년 기슬레우월 즉 9월 25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본재재단에 희생재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재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날과 그때에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퉁소와 꽹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재단을 다시 바쳤다. 모든 백성은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하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재단 봉헌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본재물을 바치고 구원의 재물과 감사의 재물을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정면을 금으로 만든 왕광과 방패로 장식하고 사제들의 방을 수리하여 문을 달았다. 이방인들이 주고 간 치욕의 흔적이 가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매년 기슬레우월 25일부터 8일간 기쁜 마음으로 재단 봉헌 축의를 지키기로 정하였다. 그때 그들은 시온산 주위에 높은 성벽을 쌓고 든든한 망대를 세워 이방인들이 전에 한 것처럼 그 거룩한 산을 짓밟지 못하게 하였다. 유다는 또 시온산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백성들을 애돔 쪽으로부터 지키는 요새를 마련해 주기 위해 배술 진지를 강화하였다.